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백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새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생명 내 안에 새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맺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헷갈려 세워한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님께 좋은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정도 영원 받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영원 받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하나님의 영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아버지님 덕붙이 깨어나가는 이 시간을 깨가여 주옵소서 진동한 일 되니까 영시기 한눈이 간단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자산 다해 더욱더 많은 일들 진동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이 시간을 깨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